북인천 라인스 클럽 오늘 40대 41대의 회장 이치임식인데 우리 공성환 회장님 1년 동안 어려운 북인천 클럽 살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형님이신데 우리 공성환 형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또 우리 정의건 차기 회장은 등치가 크시니까 오늘 보니까 또 발이 넓으셔서 손님도 많은데 등치값 하시고 또 발 넓은 만큼 북인천 클럽 그전에 저희가 40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 41대니까 새로운 일을 더해서 더 훌륭한 북인천 클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저는 북인천 클럽 제37대 회장 심재영이었습니다.